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1분 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코너는 전지적 세계시점 코너입니다. 임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말에 유럽연합의 새 집행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외신 브리핑 코너에서 오늘 좀 유독 유럽 소식이 많았거든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유럽연합의 새 집행부가 유럽을 가장 깨끗한 대륙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환경 정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는 유러피언 그린딜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번역하지 않고 보통 그냥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유럽 녹색협약 이 정도로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발표된 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 새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로 12월 11일 날 발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유럽 대륙을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대륙으로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럽을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중립 대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생소하잖아요. 네,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거 배출이 지구 환경의 주범으로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혹은 안 해야 되는데 당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이것을 그러니까 물론 점점 줄여나가기도 해야 되지만 당장 못 줄인다면 그만큼 흡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소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죠. 흡수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는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데다가 그러면 숲을 많이 만들어서. 상사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걸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순히 숲만 가지고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말 전방위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2050년까지 그러니까 한 30년 남았잖아요. 딱 30년 남았네. 그때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 0으로 하겠다. 이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된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뒤따라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한 법안을 오는 3월까지 말을 하겠다. 올해 3월까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올해 3월까지 만들어야 하는 법안들. 법안들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법안이라고 하면 강제조항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권고가 아니고 이제 강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계획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해서 40%까지 내리겠다. 이게 현행 목표였거든요. 이거를 2020년 여름 그러니까 당장 올해예요. 올해 여름까지 55% 수준까지 감축하겠다. 이 목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목표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 올해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계획인데 불구하고 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 같은 경우도 에너지 효율을 최후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식으로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 자체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치겠다는 것이죠. 건물 자체들을.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수송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환경오염이 이루어지기도 있고 그렇다고 비행기를 안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선박 자동차 등등 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수송 부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기차가 아무래도 이제 가깝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프랑스의 떼재배라든가 등등 이런 거는 전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수송을 기차로 많이 이제 이동을 시킨다는 그런 것이고 다른 선박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동력 자체를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연료를 사용을 하겠다는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강제 법안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밖에도 농업 부문에서도 마찬가지 사실 그 가축을 키우다 보면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거기서 사실 소 같은 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그러니까 모든 환경 정책을 총망라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법안들을 쭉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100% 다 개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를 위해서는 유엔의 모든 EU의 회원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하는 것도 동의지만 이렇게 하려면 또 자금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그런 계획입니다. 나라별로 또 경제 상황도 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별로.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 서유럽 쪽에서 시작했던 유럽연합이 동유럽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서 경제적인 격차가 아무래도 크잖아요. 경제적인 격차가 크다는 것은 단순한 gdp 이런 규모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적 어떤 경제의 체질 이거 자체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폴란드라든가 이런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의존도가 70 80%까지 되거든요. 서유럽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유럽연합 국가인데 갑자기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등 포함해서 체코도 마찬가지로 이제 석탄 줄여라 이렇게 되면 갑자기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폴란드라든가 국가들이 많이 반발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계획이 여기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환에서 이게 공정전환체계라고 하는 그렇게 된 것이 이번 며칠 전이죠. 바로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새로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는 동유럽 몇몇 국가들 폴란드라든가 이런 면면들을 포함을 해서 이 국가들의 지원금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유럽연합은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123조 정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지금 이제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라는 게 화석연료랑 떼려야 될 수 없잖아요. 화석연료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이상 탄소 배출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원자력이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한 논란거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친환경적 그러니까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원자력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쪽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제 굉장한 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자체에서는 당연히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자력이 이제 막 20세기 활성화되고 이럴 때는 친환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인식을 됐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번 사고가 났다면 지구의 치명적인 지금 우리도 얼마 지난 일본에서 있었던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잠정적인 어떤 피해. 위협과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유럽에서도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해서 크게 반원자력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말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럽현 그린딜이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될 때 여기에서 이제 유럽에서 원자력을 폐기하는 쪽에서 전환을 냈다. 친원자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한 외국 보도입니다. 잘못된 보도이고요. 의도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논란이 외국에서 있다는 것을 유럽연합에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1월에 새로 발표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전환 체계 이게 발표가 될 때 그 부분을 완전히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구체적으로 유러피언 그린딜 이 안에는 원자력을 배제한다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원자력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 논란이 쓸데없는 논란인데 기존에 있는 원자력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으로 또 이게 오도를 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석탄도 그렇지만 원자력 이쪽에 대한 어떤 의존도도 높거든요. 그리고 서유럽에서도 이제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원자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없앤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아까 1조 원 규모의 어떤 대규모 자금이 조달돼서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원에서 지원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 이쪽에서는 그거는 제외된다 이런 것이죠. 자금 지원에서는 빼겠다. 그렇죠. 석탄은 물론이고 석탄 원자력 이런 것들은 자금 지원에서 빼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반원전 쪽으로 이제 간다는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명시를 한 것이죠. 네.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나라랑 또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유럽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당연히 변화를 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당장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약간 무역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유럽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죠.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장에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한 체질 개선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기업까지 안 가더라도 건물 같은 경우에도 현행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들도 계속 개조해 나간다고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정책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다른 나라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유럽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그럼 감안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파리협정 지난번에 있었던 거기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계획을 세운 나라만 유럽에서는 무력 거래를 하겠다. 물론 확정 이게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국경을 넘어갈 때 유럽 대위로 넘어갈 때 세금이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번에 유럽에서 이번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반발을 크게 했어요. 이건 새로운 의미에서 어떤 차별이다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유럽 대륙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대륙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는 했지만 대륙이 어디 막혀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뻥 뚫려 있는데 유럽이 깨끗하게 뭘 하겠다 해도 어쨌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은 같이 분담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아마존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했을 때도 유럽 대륙하고 많이 부딪혔던 것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 계획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그런데 아마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계획인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전환 체계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어떤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용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유럽만 쓰고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이 같이 쓰는 부분이고 또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이제 뒷전으로 미루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야 될지를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